피해가 가지 않게끔 다같이 학교 부탁드릴게요. 어느덧 공연이 이제 저희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어요. 이제 몇 곡 남지 않았는데 아쉽다 아쉽죠 그죠? 그러니까요 지금 정말 아쉬워요 아쉬운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잠깐 숨 좀 돌릴 겸 저희 멤버들이 이 상자를 하나 들고 한 바퀴를 쭉 돌거에요. 근데 지금까지 공연 보셨던 분들 중에 아 너무 재밌었다 얘네들 응원해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부담없이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8원짜리 모든 상관없으니까 조금씩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들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한 바퀴만 쭉 돌고 바로 다음 곡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. 다음 곡은 이제 그냥 심심하니까 제가 다듬을 좀 할게요. 이제 1부 공연 끝나고 오늘 좀 신나는 노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뭘 할까 하다가 좀 추억의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서 근데 안무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급하게 다시 체크를 했어요. 그래서 이게 쳐질지 안 쳐질지 저도 살짝 불안불안한데 어떻게 스무스하게 한번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기대도 좀 유 guaranteed que wur ż names 지도 내가 열